안녕하세요 차운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528i 모델이구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4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15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구요 주행거리는 57,000km로 연식대비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구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썬너프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시면 전면 유리쪽 스톤칩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범뇌쪽도 살펴보시면 범뇌쪽 역시나 스톤치크랙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 범퍼쪽 전방 센서 들어가 있구요 그 다음에 컨디션도 살펴보시다가 사이드 카메라도 있구요 측면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휠 컨디션은 링크쪽에 생야기스 아주 살짝 있네요 많이 신경쓰이실 정도는 아닌 것 같구요 앞쪽 제로 맞췄습니다 앞쪽 6.74로 75% 이상 남았구요 다음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양호하고 도어 쪽도 살펴보실게요 이제 도어 쪽 살펴보시면 스크래치 문폭 전혀 보이지 않구요 다음으로 이열 휠 컨디션도 생야기스 아주 살짝 있습니다 많이 티나지 않구요 뒤쪽도 제로 맞췄구요 뒤쪽 6.315 7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보시면 테일램프 깨짐 없고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구요 반대쪽 테일램프 역시도 깨짐 없고 전체적으로 컨디션 살펴보시다가 트렁크도 보도록 할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깔끔하게 유지 잘 해주셨네요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구요 이열 휠 컨디션 생야기스 없는 상태에 유지하고 있네요 도어 쪽도 살펴보시면 도어 쪽 스크래치 문폭 보이지 않구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도 링크 쪽에 생야기스 네 아주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7,868km 주행했구요 핸들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 패드 시프트 뒤쪽에는 전동 핸들 핸들 열선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탑재되어 있구요 앞쪽 보시면 이 차량 HUD도 탑재되어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구요 작동도 잘 되구요 ECM 룸밀러 있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360 어라운드 뷰 깔끔하게 작동 잘 되구요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세서 또한 작동 잘 되네요 전방 측면 카메라 역시도 작동 잘 되고 앞쪽에 스타트 버튼 있고 오토 스탑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구요 주행 모드 조절, 주차 보조,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이제 ER로 이동해 볼게요 ER 탑승했습니다 제일 먼저 공간 넓구요 앞쪽 보시면 뒷좌석도 양쪽 다 열선 시트 있고 오토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수납 공간 마련되어 있구요 시트 컨디션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현상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옆쪽 보시면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구요 이제 엔진 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합니다 맨각수 적정량 있고 엔진 쪽도 쭉 살펴보실게요 네 쭉 살펴보았실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구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허브 점검 전에 성능 기록도 보고 올게요 허브 점검 시작할게요 좌측 편마마 없습니다 앞쪽으로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구요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에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보실 텐데요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저희가 많은 부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함께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앞 타이어 보실게요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구요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구요 허브 점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528i 모델 살펴보았구요 이 차량 잉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깐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구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